1.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제4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려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이 지도는 개경환도결정의 반발에 봉기한 누구의 이동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항쟁했습니다. 배중손, 김통정 하면 바로 나와야겠죠. 그리고 개경환도결정에도 반대했었다. 몽골의 대항에서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몽골의 대항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끝내 제주도에서 모두가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죠. 삼별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최시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맞습니다. 정답 일단 1번 되겠습니다. 최시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사실 최시무신정권 이 당시에 국정을 장악하고 위로는 왕도 없고 모든 국정을 전행하면서 또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했었던 최시무신정권이었습니다. 이들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사람들이 삼별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권에 충성을 하던 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몽골에 대항한 전쟁에 대해서만은 정말 끝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던 이들이 삼별초였습니다.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됐다. 거란이 아니라 몽골이었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됐다. 어떻게 보면 조금 삼별초와 구별해서 기억해야 될 군사조직이 되겠는데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항마군, 여진족에 대항해서 싸웠던 별무반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보다 한참 전이 되겠죠. 유사시에 향토방위를 맞는 예비군이었다. 아니고요. 옷기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성됐다.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역시 고려시대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교육인데요.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관학,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육제도가 되겠죠. 먼저 관학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경에 국자감을 두다. 국립대학이었죠. 또 12목의 경학박사를 파견하다. 백제의 박사제도를 본따서 또 경학박사를 파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국가적으로 이런 관학을 정비하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관학이 예전만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제도든 시대가 지나면 빛이 바래게 되고 또 여러가지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해동공자로 알려져 있는 최충이 제일 먼저 자신의 집에 학당을 열었습니다. 학당을 열어서 일종의 사립대학 내지는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발전해서 최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너도나도 학당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학이 융성하게 됩니다. 사학은 기존에 관학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신선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었죠. 문헌공도 일종의 학교 내지는 파벌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 12도 최충 말고도 다른 학자들도 너도나도 사학을 열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개경신에 사학 12도가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학이 융성하게 되니까 국가로서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칠 수 없죠? 다시 관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하다. 일종의 도서관이 되겠고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다. 일단 당나라라는 것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당나라는 통일신라 당시에 교류했었던 중국의 나라가 되겠죠. 전문강좌인 칠제를 개설하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학에서는 구제라고 하는 여러 전문강좌들을 열었는데요. 이것을 본따서 관학에서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칠제가 되겠습니다. 사학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다. 이거 조선시대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글과 활수기를 가르치는 경당을 설립하다. 경당 고구려 때 지방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관리채용을 위해 독서상품과를 시행하다. 독서상품과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에 있었던 과거제도와 조금 비슷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시험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신라 38대 원성왕 때 나온 제도가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바야흐로 금이 번성해서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라를 칭하게 하고자 했다. 아까 전에 신라의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던 김춘추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연표 가운데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금이 번성하여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했다. 고려의 대외관계를 살펴보면 고려 초에 처음에는 거란과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태조, 정종, 광종 그러다가 6대, 성종 때에 있어서는 거란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것이 성종 때부터 8대, 현종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후 거란이 점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거란과의 전쟁은 일단락되게 되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여진족 되겠습니다. 여진족이 강성해지면서 고려는 또다시 여진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나왔죠. 윤관의 별무반을 중심으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나왔습니다만 윤관의 별무반을 중심으로 여진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동북구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 성을 쌓아서 동북구성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땅을 빼앗긴 여진족들이 다시 사정을 합니다. 이 구성을 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먹고 살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이 땅을 돌려주세요 해서 또 고려는 바보같이 이 구성을 돌려줍니다. 이후에 여진은 점점 강성해져서 나중에는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한때 그래도 여진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 족속으로 있을 때는 고려에 열심히 곡물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력이 강해지다가 금나라를 세우면서 상황은 역전됩니다. 오히려 고려에 곡물을 요구하고 고려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자,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왕조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했다. 우리 왕조 고려가 되겠죠. 고려로 하여금 신하를 칭하게 하고자 했는데 이때는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 또 누군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여기 머리를 숙이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중론이 뒤섞여 어지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이 홀로 간쟁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왕조 사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되어 천자를 조회했고 국경 부근의 사람들이 모두 우리 왕조 호적에 속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족속 중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연인이고 금나라다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도리아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이 금과의 화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권신, 이자겸이나 척준경 이런 사람들이 왕명을 빙자해서 멋대로 한 다음에 이에 신하를 칭하고 서표를 올렸다. 그러니까 금과의 화친을 강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위해서 진실로 이 당시의 왕이 고려 17대 인종이었는데요. 인종의 본심이 아니었으니 공이 심히 부끄럽고 슬프게 여겼다. 네, 권력가였던 이자겸과 척준경에 의해서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려는 금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자, 이때의 이야기를 어느 시대인지 찾으시면 될 텐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윤, 언이 묘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금나라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윤관이었죠. 윤관은 끝까지 금나라에 맞서서 싸우고 훗날 이 동북구성을 돌려주는 문제 때 끝까지 구성을 돌려주는 일에 반대하다가 정치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벼슬을 빼앗기고 낙행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야, 이 윤, 언이 하면은 뭐 같은 윤씨니까. 그리고 윤관이 그랬던 것처럼 금과 화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윤관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봤는데 윤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역시 금과 싸우기를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 여진족의 금나라에 머리를 숙였던 것을 찾아보면 될 텐데요. 고려가 건국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귀주대첩 때까지 거란과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자, 별무반 설치 여진과 싸우던 시기였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진을 압박하면서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강성해지면서 금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여기에 머리를 숙이게 되죠. 정답 3번, 4번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인종이 죽고 그 다음 의종때 있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가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모여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중추적인 회의기관이 되겠습니다. 고려의 회의기관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자,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 찾으시면 될텐데요. 1번,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다. 이 기구에 대한 고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찾아봤는데 딱히 적절한 기관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것은 조선의 홍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합쳐서 3사라고 했는데요. 조선의 3사입니다. 자, 원간섭기에 도평이사사로 개편됐다. 이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꾸고 개편이 됩니다. 이름만 봤을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한자를 해석해보고 이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은 격이, 정말 몇 단계의 격이 떨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원나라, 몽골의 속국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화폐와 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했다. 예, 이것이 고려의 3사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조선 3사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임명에 대한 석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인사권 내지는 좀 또 언론과 같은 그런 역할이 되길 텐데요. 예, 고려시대 때 어사대, 그리고 낭사에서 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도평의사사로 개편됐다는 이야기 3번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경상북도 칠국군 선봉사에 있는 비석입니다. 문종의 아들인 그가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자, 문종, 고려 11대 임금이 되겠는데요. 고려 11대 문종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셋째 아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장남이 12대 순종이었고요. 둘째 아들이 13대 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15대 숙종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천태종을 개창했던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왕자들이 승려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천도 우리에게는 스님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왕자였다는 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종의 여섯째 아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아들이 하나, 다섯째 아들이 있고요. 여섯째 아들도 있었는데 여기는 또 보응승통이라고 해서 역시 당대에 또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자,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또 천태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보현 10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전파했다. 예, 이 사람은 고려 광종 때의 균여 대사가 되겠습니다.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다. 자막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주장했다. 이거는 좀 생소한 설명이 될 텐데요. 고려 고종 때 진각 혜심이라고 하는 승려라고 합니다.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삼국유사 하면 바로 나오죠. 이련되겠고요.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시하였다. 네, 해동천태종 하면 꼭 나오는 거. 교관 겸수가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교관 겸수,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연마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수양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 즉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관 겸수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교관 겸수, 그러니까 이론을 저는